여러분 남과 북이 바라는 최종 목표는 바로 평화통일이에요. 지금은 철조망이 가로막혀서 폭력당으로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1만 2천 봉우리를 자랑하는 군강산에서 또 만병초가 아름답게 피어난 백두산에서 통일의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을 그려보면서 이번에는 가슴 복찬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. 남북 가수가 함께 부르는 고위의 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난 난 꿈이 있었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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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오늘 이 자리를 빛내어주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